잘 놀다 왔어요. 어디 갔다 왔어요? 재밌었.. 아.. 뭐 했어요? 오케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네요. 17호 한 번 더 하라고 했구요. 공부 좀 하세요.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맵. 맵. 오케이 그러면 M은? 맵. A가 내린 내가의 소리.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에. P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. F 합치니까. 맵. 맵. 오케이. 그 다음에 A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set. 들어볼까요? 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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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가 내린 누가의 소리. 스. 크. 여기서는 크. A는 여기서는 에. P는 합치니까. 캡. 캡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합쳐서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? 그러면 J죠. 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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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M. 합쳐서 뭐가 될까요? 대신 교황utar göt wilt е. J는 아 중에서 W가 내린 새로운anın ė. J. N J이piej forty 배аль M는 ft goats innen 합치니까 잼 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캣죠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여기서는 A는 여기서는 T는 T 합치니까 아이고 T 합치니까 Cat 그 다음 얘는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자 이 친구는 H입니다 H 안녕 H OK H A M 이고요 H는 무슨 소리 내나요 H는 흑 소리 냅니다 H는 소리 A는 여기서는 M은 합치면 햄 햄 현준이 오늘 H를 꼭 알아두세요 햄 햄 OK 그 다음에 얘는 OK 자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B B B T B H 얘가 D입니다 얘가 D고 얘는 B예요 B B하고 D하고 전번에도 헷갈렸고 이번에도 헷갈리고 있네요 OK OK 그래서 B는 B A는 여기서는 A T는 T 합치니까 Bat Bat OK 그 다음에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D A M 합쳐서 뭐가 될까요 Damn 그렇죠 Damn OK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T T A P 합쳐서 뭐가 될까요 Tap 그렇죠 Tap이죠 Tap OK 그 다음에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H A T H 합쳐서 뭐가 될까요 H 무슨 소리 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합쳐서 뭐가 될까요 H H 그렇죠 오늘은 오늘은 왜 그 몇 통 하나 하는 말 없었어요 전에 보내놨었잖아 니가 막 그 위로 봐봐 옛날 거 니가 막 딴 거 막 써니까 밑으로 휙 올라간 거잖아 아 그렇습니까